정신 차려서 와서 다행이다. 그래도 정신 차려서 와서 다행이다. 근데 이거 인간 되겠나 싶었는데. 마음도 많이 좋아지고 바뀌고 또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성장도 겪으면서 이렇게 또 어른이 돼 가는 과정이니까 잘하고 있어서. 근데 잘하고는 있어 잘하고는 있는데 아직 게으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고 그전에 비해서 아주 아주 좋아졌지 정말 좋아졌지 너가 이렇게 살 거라고 회사 다니면서 다니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겠어 아니지 그지 그래요. 일단은 뭐 그래도 뭔가 내 인생에서 바꿔 갈 수 있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의미를 두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도 이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은 받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안 그래요? 네 그쵸. 주위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챙기지 않아 너를? 네 좀 잘 챙겨주시고. 어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직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직장을 봤을 적에는 본인한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응. 근데 평생 직장 자리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여기 이 직장에서 본인이 뭔가가 미래를 꿈꾸기에는 만족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불만족스럽고 내 만족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일은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본인 재작년부터 움직였어요? 네. 재작년. 그렇죠. 재작년부터 본인이 지금 이제 일도 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가 조금 마음도 딱 다져지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재작년부터 뭔가를 시작을 했던 시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더 배워야 되고 해안을 더 넓혀야 되는 시기. 알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있다가 2년 뒤에 2년 뒤에 올해 내년까지 있다가 그 내년에 내후년에 내후년에 뭔가가 직장 이동 이직 변동 그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여기서 배웠던 걸 가지고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거기에 가서 또 더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만 한다 그러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우리 가정에 내가 자식으로서 그런 거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네. 그렇죠. 어머니가 참 걱정을 많이 하셨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별 그거 없이 이렇게만 가면은 좋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애운은 아직 없습니다. 연애운은 아직 없어요. 연애운은 아직 없고 그리고 결혼 시기가 원체 늦기 때문에. 결혼 시기가 원체 늦기 때문에. 굳이 뭐 젊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지금 본인한테는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본인 하나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연애가 먼저가 아니라. 네. 내 일. 나의 노하우. 나의 스펙. 뭐 스펙이라서 뭐 대단한 스펙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 받침돌. 역할하는 데에 조금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도 엄청나게 뺐네. 네. 이뻐 죽겠네. 그렇죠. 잃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앉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랬었잖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건강을 조금 더 조금 살피셔야 돼요. 건강을 좀 더. 왜냐하면 허리. 무릎. 이쪽으로. 물론 내가 이제 덩치가 원체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간 것도 있지만. 어제 무릎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건강적으로는 내장 기간에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허리 그다음에 무릎 이쪽으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기 좋고요. 네. 조금 관절을 좀 아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알겠죠. 네. 아니면 이때 이때 관절을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무리가 와서 이제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죠. 잘 보살피시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극한적인 아픔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똑똑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어. 아이고 이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서 이뻐서 이제 정신 차려서 오면은 나 제일 반가워. 고맙다. 그래요.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 네. 아휴 얼마나 이게 정신 차려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 안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왜 나한테 톡을 몇 번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경찰 준비했을 때. 그렇지. 경찰 준비했을 때도 그렇고. 네. 일단은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본인 인생에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이쁘다. 그래요. 해오던 만큼 가지고 있는 신년만큼 사람은 뭐든지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 네. 그걸 다 뭐 열정 있고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안 됐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 또 다른 걸 도전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렇지. 파이팅하고. 네. 그래요. 그래요. 축енного 정말 소uration 아쉽니까요도 ため огр Von 알 이완트라고 아쉬워 people